미래세증권이네요. 8,770원에 15% 지금 너무 오랫동안 보유 중이라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8,770원 이 가격들 역시 좀 오랫동안 기다리신 가격이네요.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비중이 15%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인 거거든요. 만약에 15%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매수한 가격 정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의 비중을 매수를 해야지 이 단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10% 5% 정도라고 하면 단가는 사실상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많이 이제 고점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의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세증권의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시다면 뭐 한 10%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잠깐 올라오는 이 반등이 시세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가 올라갈 때 꾸준하게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업종이긴 하지만요.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어요. 같이 꼭 그 시기에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세증권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지금 한다면 시간적으로 좀 기다리긴 하셔야 되고요. 비중은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하시되 만약에 10% 이내에 매수를 하실 거라면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가는 8,500원 지금 8,77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은 지금은 버티셔야 되는 가격이에요. 기다리셔야 되는 가격입니다. 나중에 한 8,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추가 매수를 안 하시든 주가가 8,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는 일단 현금 비중이 많으시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되 많지 않다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